Say my life! Say my life! 왜 저를 줘요? 돼요? 게로 기타? 야 대박이야! 푸시케 돼요? 푸시케? 근데 JS 센터예요 지금? 왜 발교를 하려고? 발교를 하려고? 어떻게 알았어? 역사 저거 결합해가지고 일단 우리 쪽이에요, 우리 쪽이에요 그래요? 지금 성격이 진짜 밝으시다 슈퍼 2네 아 예, 진짜 그죠? 약간 진짜 지금 되게 활발하신 것 같으세요 네 그제요? 기분도 좋아서 아 왜요? 왜요? 아 너무 우리가 더 좋아서 너무 좋아서 진짜 진짜 잘생기셨어요 다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요 물물교환을 좀 하고 있어요 물물교환? 네,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진 게 딱 이만큼이거든요? 바나나에다가 보리차 다섯 개, 팩 보조 배터리 아 근데 이거 너무 비싼데 너무 비싸 받았다, 학회 가서 받은 거라서 아 그래요? 그러면 네, 전 0원이에요 아 진짜예요? 네, 근데 진짜 진짜? 아 진짜 이거 배터리하고 배고픈데 괜찮으세요? 네 보리차 네 아 이거 잘 됐다 이거 배터리 딱이네 이거 너무 좋은데? 아 또 우리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 이거 듣는 노래 뭐예요? 플레이리스트 라이즈의 9-1-1 아 9-1-1 9-1-1 9-1-1 9-1-1 1-1-9 1-1-9 1-1-9 1-1-9 1-1-9 1-1-9 1-1-9 1-1-9 1-1-9 2-1-9 2-1-9 2-1-9 2-1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좀 빠져라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아니 왜 이렇게 잘 치는지 이름은 말야 아니 근데 게로 기타 돼요 게로 기타? 야 이거 대박이야 아니 푸시케 돼요 푸시케? 오우와 안 되는 게 없어 스모크 돼요 스모크? 오오호 오오어 atas 댄스동알이죠? 이 맞아요 어쩐지 잘 하더라 아니 춤을 왜 이렇게 여기 이거 부분 연약이 어떻게 하지? 댄스동알이 느낌이 아니 춤을 왜 이렇게 잘 나는 지금 제가 충격이다 충격 와 그동안 제가 거리를 다니면서 아 근데 JS 센터에요 지금 아니 저기geois 어떻게 알았어 연사 저거 아이 진짜 alter 이건 검사 우리 스스로